카운터다운 4, 3, 2 유나와 함께하는 냠냠TV! 함께 먹어요! 냠냠TV! 유나와 타이밍 It must be party time 배워보고 싶은 요리라는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제가 요리도 만들어보고 기회가 된다면 멋진 셰프님과 함께 요리도 배워보고 그냥 뚝딱뚝딱 쉽게 만들어서 잘해보이는! 하는 제가 잘해보이는 그런 요리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 일단 좀 케이트와요 초코 싶은 치킨 피자는 그런 맛집이라든지 돼지껍데기 골뱅이 무침 양대창 냉채 족발이라고 있어요 이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백종원 셰프님을 백종원 셰프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채널 유나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뱀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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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